댕댕이 삼총사는 코딩랜드에서 수상한 유혹을 발견했어요. 그들은 바로 코딩스페이스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로봇, 스퍼와 베벨! 어? 그런데 이를 어쩌죠? 코딩랜드의 악당 빙빙고스트가 나타나서 우주선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! 댕댕이들의 새로운 이유, 스퍼와 베벨은 다시 코딩스페이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아로아 로봇 친구들! 댕댕이의 로봇 친구들을 구해라! 이게 바로 코딩랜드 라이프! 너무 좋다, 멍! 맛있는 것도 많다, 멍! 난 대균 로봇 좋아하는 게 제일 좋다, 멍! 우와! 저것도 뭐냐, 멍! 어? 누가 이사왔다! 저기 봐라, 누가 있단 멍! 여긴 어디냐, 삐빅! 어서와라, 여긴 코딩랜드다! 코딩랜드, 삐빅! 이런 잘못 아픈 삐빅! 우리는 댕댕이들인데 너희는 누구냐, 멍! 우리는 코딩스페이스에서 온 로봇, 베벨과 스퍼다, 삐빅! 베벨과 스퍼! 배고픈 게 분명하다! 이거라도 먹어라, 멍! 냠냠냠냠!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! 가보고 싶단 멍! 그럼 같이 가보자, 삐빅! 어? 누구 마음대로? 빙빙고 싶단 멍! 꼭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다 멍!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코딩랜드에 올 수 없다! 로봇! 너희들도 마찬가지야! 아우! 슈퍼 파워 액개 발사! 안 돼, 안 돼! 슈퍼 액개는 우주선을 망가뜨린다, 삐빅! 자, 빨리 잡둑 찢겨라, 멍! 아니, 이런! 우주선이 고장났다, 삐빅! 이대로는 코딩스페이스에 돌아갈 수 없다, 삐빅! 오우! 역시 슈퍼 액개답군! 친구들, 안녕! 코딩랜드를 지키는 아로예요. 댕댕이들이 우주선을 타고 온 로봇 친구들을 만났어요. 댕댕이들과 로봇 친구들은 함께 코딩스페이스로 가려고 했지만, 코딩랜드의 악당 빙빙고스트가 개발한 슈퍼 파워 액개가 우주선을 망가뜨리고 말았어요. 우주선이 움직일 수 있게 바퀴를 달아야 할 것 같다, 삐빅! 빨리 우주선을 고쳐주란, 멍! 이대로는 갈 수 없다, 삐빅! 우리를 괴롭힌 빙빙고스트를 혼내줘야 한다, 삐빅! 옳소! 좋았어! 내가 빙빙고스트를 물리칠 수 있게 바퀴와 레이저를 달아줄게! 아로박스 준비! 짠! 새로운 우주선 완성! 이제 빙빙고스트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구! 아로코딩보드도 소환해 주길 바란다, 삐빅! 우리 행성의 로봇들은 모두 코딩블록을 움직여서 우주선을 조종할 수 있다, 삐빅! 좋았어! 그럼 직접 한번 코딩해봐! 아로아로코딩보드 소환! 먼저 빙빙고스트를 찾아라! 우주선 앞으로 삐빅! 그 다음엔 빙빙고스트를 혼내줄 레이저 불빛! 코딩 스타트! 아무도 내 허락없이 코릴랜드에 올 수 없지! 우우우우! 아니, 이 불빛은 뭐지? 스페이스다, 벌써 삐빅 머리가 멈추지 않아 어지러워 빙빙고스트는 이제 내 친구 댕댕이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다, 삐빅 댕댕이들, 이제 코딩 스페이스로 함께 가자, 삐빅 좋아, 가잔빵 토끼 방학관에서 떡을 먹잔빵 우와, 로봇 친구들의 우주선 덕분에 댕댕이들도 코딩 스페이스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당분간 빙빙고스트는 댕댕이들을 괴롭히겠죠?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, 안녕 코딩 숲 친구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